그리고 다음 카이 별명은 펜두 맞어? 펜티 두 글자? 아 펜티 두 글자? 펜티 속에 두 글자? 태용이는 울트라 태용 울트라 태용 열정 열정 아.. 울룡 울룡 태현이 영어로 썼는데 진짜.. 진짜.. 뭐 얘기해? 이거 시터폴리시아의 번쿤 그거 내 이름이야 뭐? 내 이름이야 진짜.. What do you mean? 마이 네임 원래 태국 이름 태국 이름? 텐 시터폰 리샤야 번쿤 리샤야 번쿤은 성 리샤야 번쿤 리샤야 번쿤 리샤야 번쿤 어렵다 태국에서도 이름 부르다가 헷갈리면 야 이러지 않네 그래서 텐 텐 텐 그래서 태국에서는 닉네임은 다 그렇지 아 닉네임은 텐 텐 아 그렇구나 다음 루카스 오우 자이언트 베이비 자이언트 베이비 자이언트 베이비 자이언트 베이비 오리지나 자이언트 자이언트 베이비 어?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정화 맞았네 왜 자이언트 베이비냐 어?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? 왜 안 루카스 걔 텐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자이언트 베이비라고? 어 루카스가 막낸데 키 커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루카스는 그거 있어 루카스 항상 배에 세워야 돼 배에 세우지 않으면 화가 나 맞아 맞아 배구 엄청 많이 먹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 자이언트 베이비 맨날 밥을 줘야 돼 이어지는 게 루카스가 장래희망이 190cm야 지금 183cm인데 어 모델? 모델? 또 모델 꿈이 있구나 농구도 잘하나? 루카스 농구 어렸을 때 해봤어요 나도 해봤는데 나도 해봤어 작년도 농구 해봤어 나도 해봤어 그리고 태용이는 뭐 윤호윤호 형이래 그냥 장래희망이 아 그래 장래희망이래니까 내가 딱 근데 보고 알았어 신경이 이릴 때 열정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냥 뭐 밥만 먹으면 홈이 들고 나가더라고 윤호윤호 진짜 장난 아니야 윤호윤호 선배 이 열정이 전혀 부담소립도 않지? 형이 형 어? 니네도 너무 주변에서 그렇지마 윤호도 가끔은 쉬고 싶은데 열정을 주니까 윤호윤호 가다가도 니네들 보면 그냥 좀 쉬는 시간을 줘 왜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너 얼마나 쉬고 싶겠어 자 카이는 장수 오래 살고 싶어 왜 오래 살아나 그래 오래 살아나 백현이는 잘 먹고 행복한 사람 되고 싶대 맞아 조금씩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다이어트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맞아 안 빠져 이제 안 빠지고 그리고 지금 입맛이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공감한다 진짜 그리고 우리 그래서 다이어트하기가 너무 좋아